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송을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산이고요. 오늘 담백한 커피처럼 담백하게 기업적 분석뿐만 아니라 밀크처럼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진심으로 라떼 주식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정말 쓴맛의 시장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라떼 주식 부드러운 라떼를 한번 맛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4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장 토요일장은 아니지만 토요일 오늘 하루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주말장 이외에 그리고 평일에도 전문가 분들의 멘토님들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를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누르시고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 명 딱 네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종목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분들의 멘토 분들의 전략들 무료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키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주소를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은 저희가 오늘 2시간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많은 분들 빠르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떼 주식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데일리로 진행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 만큼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만 진행을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12시 시작을 했죠. 12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종목 리뷰 시간, 2부에서는 멘토 분들께서 준비하신 종목 한 종목 한 종목을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드릴 건데 이외에도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한 주간의 강세 업종 종목 진단을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은 섹터별이 아니라 이슈별로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진 멘토님들이 함께하십니다. 다수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옥석가리기의 신 멘토님이 함께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다코스 멘토님이 또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고품격 주식설로 저희가 오늘 2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만 진행하면 아쉽겠죠? 또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공약주까지 저희가 노란톡에서 짚어드릴 거니까요. 함께하시면 될 텐데 어떤 멘토님들이 함께하시는지 자, 경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옥석가리기의 신, 세력탐지기 별명을 갖고 계신 차대웅 멘토님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다코스로 떠오르고 있는 윤수림 멘토님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또 기업적 분석, 그리고 우리 차대웅 멘토님께서는 기술적 분석, 다른 매력으로 종목을 사방에서 저희가 봐드리면서 또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까지 도움드릴 테니까요.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 번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초만의 입장이 간단한데요. 오프닝에서만 이렇게 크게 QR코드 딱 한 번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지만 마시고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키시고 QR코드 딱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뜰 텐데요. 요즘은 뭐 노란톡에 들어와서 오픈 세팅방이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게 QR코드로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방송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란톡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문자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유료 100원입니다. 라떼 주식 네 글자 검색해서 손가락 운동만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2부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 오늘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잠시에 돌아와서 멘토님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2부까지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야시창에 팍스경제TV에서 준비한 그리고 팍스경제TV의 소속인 팍스탁 멘토님들과 오늘 함께할 예정이고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 만큼 여러분들 2시간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양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됐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지난 7일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될지 멘토님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력탐지기 차대웅 멘토님 그리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수림 멘토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밀키트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 다크호스 같은 종목들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만 잡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입니다. 네 꾸준하게 노란톡에서 저희가 지난주 첫 방송을 진행한 이후에 실제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기록을 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윤수림 멘토님의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일주일 만에 만나뵙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차대웅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13년째 유명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13년째 유명했고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미친 남자 우유처럼 담백하게 주식 이야기를 들려주길 밀키보이 세력탐지기 차대웅 멘토입니다. 요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까지만 하고 좀 뺄게요. 요거 하다가 맨날 틀릴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도록 하고요. 또 좋은 종목들 준비 많이 해놨으니까 끝까지 2부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1부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특징주들 짚어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전략들 세워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준비하신 각각 두 종목 공개가 될 거니까요. 1부만 보시고 채널 도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만 전략들을 좀 꼼꼼하게 도움받아보고 싶다. 24시간 전문가가 내 옆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하단에 QR코드 들이대시고 주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한 분 한 분 저희가 환영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문자 활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가장 이슈가 됐었던 에코프로 비유해 주시면서 또 삼성전자 전략들 세워드렸는데요. 오늘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특징주들 짚어보기 전에 앞서서 윤수림 멘토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인처자분들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시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미증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다소 차분하게 주말 동안 좀 깊게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전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으나 장 마감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갔는데 여기서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메타라든지 최근 상승 AI 모멘텀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주로 약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 그와 반대로 테슬라는 오히려 좀 상승 흐름으로 강한 양봉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사실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 이런 시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 인도수라든지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테슬라의 매수세가 좀 몰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AI 관련된 시장의 시선들, 이야기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테슬라도 지금 현재 XAI라는 이런 테슬라 관련된 AI 산업도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매수세들이 일반적으로 테슬라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소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강했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종목들은 일부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국내 반도체 종목들과 여전히 파운드리, HDM, HBM,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로 그렇게 큰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여전히 견조하지 않나? 국내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어찌 보면 미증시와의 좀 디커플링, 디커플링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가 좀 견조하다. 이런 분위기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미증시와 연동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 두 멘토님들은 그 영향에 상관없이 항상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시고 2부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만큼 또 신규 진입할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은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1부에서 일단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거의 1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7만 원으로 회복했던 만큼 지난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수리 멘토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 이번 주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금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금양에 대해서 이건 앞에 좀 사족이 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금양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 모멘텀은 전기차 관련주 강세 이런 부분들과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도달 이런 내용들도 사실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양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배경들이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코스피 200에 지금 현재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붙기 시작했다. 근데 이 물량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양의 호재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 이 공매도 물량들의 쇼커버링 물량까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MSCI 지수 편입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금양 자체적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금양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튬 관련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리튬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몽골의 광산과 지금 콩고의 리튬 광산 두 개의 모멘텀만 보더라도 사실 기업의 값어치가 이미 대략적으로 100조는 넘는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런 내용들이 고평가로 이어지지는 좀 않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리튬 광산이라는 게 2024년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겠다 개발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현재 4, 5천억 규모로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한 1,6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2024년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기업 가치가 기업의 실체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모멘텀이 그래서 끝이냐 이 내용들은 사실 금형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사실 모멘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금형이라는 기업이 4680 배터리를 원통용 배터리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개발을 완료하면서 이 부산시의 8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R&D를 6천억 정도 600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 금형이라는 기업이 종합적인 수직 계열화를 좀 이루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MSCI 지수의 편입이라든지 혹은 이런 내용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글로벌한 외국인 그리고 이런 투자사들이 몰려드는 배경은 충분하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터리와 리튬 이런 수직 계열화를 사실 이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의 에코프로가 1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한 이후부터 사실 금형이라는 기업이 5조, 시가총액이 5조 이 정도는 사실 더 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재무제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면 실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이제는 금형에 주가가 좀 제약바이오 같은 형식으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주들 사실 밸류적으로 크게 증명된 기업들은 많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형은 유독 기업 가치 외부적인 광산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내재를 해서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호재가 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형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한 상황인데 관련된 리튬 섹터 아직도 갈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금형의 완전히 개별적인 움직임이지 않나 금형의 완전 독립적인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체 없는 주식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 리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3억은 사실 리튬으로만 변경을 하고 그다지 뚜렷하게 리튬 사업을 실체 있게 영위하는 기업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형이라는 기업이 배터리까지 진출을 하고 이러다 나중에 전기차 사업까지 만약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금형이라는 기업은 향후 미래가치를 봤을 때 이런 호조적인 부분과 실제로 공장도 부산시와 협력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도 R&D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은 역대까지 유일무이하다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실체가 있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리튬이라는 기업보다는 금형이라는 기업은 더 갈 수가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어쨌든 금형에 관련해서 첫 번째 특징주를 짚어주셨고요 재무제표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금형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목표가를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화면에 닷코스 상단선과 제가 체크해드린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 갈 수 있다 근거 지금 현재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의 상승세와 분위기와 지금 현재 들어온 매물들 들어온 수급을 우리가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8만 5천원 구간 이전 주봉상 저점 구간 이전 고점 구간 그리고 현재 주봉상 하단 구간 그리고 닷코스 2차 상단선 구간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8만 5천원 구간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땐 추세 구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좀 잡고 가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좀 시세를 줬을 때 10만 8천 8백원 구간이 역대 신고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 8천 8백원 구간 10만 8천 8백원 구간을 돌파하고 11만원 안착을 했을 때 현재 들어온 매수세와 움직임을 보고 12만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닷코스 1봉상 2차 상단선 구간 지금 이렇게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다 다만 추세 이탈 구간인 8만 5천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금양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수림 멘토님의 금양 분석 들어봤고요 한 달 사이에 72%의 큰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고가를 진행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윤수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라떼 주식 스타일에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금양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금양 잘 가는 주식이라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좋은 주식입니다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포유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일봉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6월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은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많이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보유하신 분들의 가장 궁금하신 점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다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유하신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쭉 흐름을 볼 건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시초가들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최근에 이 시초가 부분을 좀 터치를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쌍봉 구간을 형성해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윤수진 멘토님께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공매도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과연 승리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공매도의 먹잇감이 될 것이냐 이 부분만 좀 조심하게 좀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도 이제 간만에 재무제표를 좀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이 쭉 흐름을 보니까 BPS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진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가치가 이제 2,125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10만원 부분이라면 BPS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BPS에 적당하게 주가를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해서 BPS가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수협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다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8만 1천원 라인 부분에 이제 전주, 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일주일마다 하나씩 캔들이 형성되는데 전주의 종가였던 8만 1천원 부분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받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자리매김을 하고 눈치 보기가 끝나고 이제 우상에 갈 수도 있겠지만 8만 1천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을 좀 깊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8만 1천원 지지 라인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11만원의 정고점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매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냐 못 돌파하냐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돌파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지만 거기가 이탈된다고 한다면 어? 이러다가 물량을 좀 많이 때려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좀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특징주 중에 금양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주셨던 저항량이 11만원 목표가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8만 1천원인 지지 라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일주일 새에 또 2배 상승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세 종목 우리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분 멘토님을 통해서 피드백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멘토님들의 각각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들을 좀 꼼꼼하게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고 계시는 폰에서요 기본 카메라 키세요 그리고 사람 사진 찍듯이 여기 화면의 QR코드에 들이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입장 주고 계시는데요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노란톡에 라떼주식 검색하시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QR코드로 빠르게 1초만에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QR코드도 뭔지 모르겠고 노란톡도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치시고 라떼주식 우리 라떼 종목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난 후에 차분히 한 분 한 분 답장 드릴 거니까 너무 마음 성급하게 갖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양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는데요 또 두 번째 특징들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요 윤수림 멘토님을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 중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핫했죠 네 한미반도체가 핫했던 이유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상한가를 간다고? 맞아요 이런 배경들이 좀 많이 일각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이런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 이런 분위기 의심이 조금 들었지만 갈 만한 존재 현재 상황은 충분히 갈 만한 배경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일단은 이건 현재 언론 쪽에서도 지금 현재 외신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크게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HBM의 생산량을 올해부터 두 배 정도 증설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벤더사, 장비사들에게 너무 큰 오제로 좀 다가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HBM에서 한미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HBM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층, 우리가 디램을 좀 적층으로 쌓아서 이렇게 지금 뭐 AI를 생산을 하는 AI로 굉장히 핫한 엔비디아 같은 이런 GPT, 채 GPT에 들어가는 이런 GPT, 지금 뭐 그거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내에 이 HBM이 들어가는데 이 HBM이 지금 현재 적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층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구멍을 내거나 자르거나 이 홈을 메워주거나 하는 장비의 역할이 한미반도체가 영위하고 있는 이 벤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뭐 당연히 이 HBM의 수요량이 늘어나며 뭐 장비사들은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너무 과하게 좀 슈팅이 좀 나오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수의주로 목표가도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 구간은 레벨업이 맞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HBM의 수요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HBM의 지금 역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금 뭐 매출 구조가 뭐 한 50% 정도 점유율이 50% 정도가 되는데 이 50% 정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한미반도체에 뭐 이게 리스크라고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HBM의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선 오히려 이 부분은 레벨업이 맞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레벨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들어온 물량들이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쌍크리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사실 뭐 굳이 이 실제로 유입이 된 상황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뭐 굳이 이 구간에서 더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윤수림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외에 특징주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2부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그럼 계속해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반도체 어쨌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메모리와 비 메모리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둘 중 섹터 중에 어떤 섹터들에서 잘 갈 거로 보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파운드리 그리고 이 메모리 쪽 HBM을 둘 중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 둘 다 가져가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다른 섹터를 버리더라도 파운드리와 이 메모리를 동시에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메모리가 지금 HBM을 중심으로 굉장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메모리는 HBM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파운드리 쪽은 지금 현재 비메모리 쪽은 파운드리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우상향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슈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화두가 된 이슈인데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4나노 수요를 75% 이상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이 지금 현재 파운드리 공급 지금 현재 TSMC로 갔던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현재 시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파운드리 쪽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뭐 지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파운드리 그리고 단발성인 시세를 좀 더 바라본다라고 했을 땐 현재 시장이 너무 뜨거운 HBM 물론 두 가지 섹터다 현재 시장에서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를 두 종목을 우리가 굳이 한 개를 고르기보단 둘 다 가져가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하신 그렇다면 공략주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비반도체 차트 분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신고가의 돌파 영역인 종목이라 뭐 굳이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건 애초에 좀 무의미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일단 주봉상입니다 현재 캔들 주봉상이고 뭐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신고가 돌파 영역이라 영역이라 여기서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선 4만 원대 구간 이하부터는 좀 4만 원대 구간 내에서부터는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미 종목 자체가 레벨업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가에서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레벨업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뭐 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베팅성으로 앞으로 뭐 향후 HBM 시장의 성장과 이런 벤더 장비들의 수요와 전반적인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 이 성장과 실적과 애초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시점에서 이 종목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현재 보이는 가격이 시장이 책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림 멘토님의 한미반도체 분석 들어봤습니다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맛보기로 좀 차트 분석도 도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차트 기술적 분석이 우리 전문가인 밀키보이 차대혁 멘토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현재 어떤 위치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저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가 하는 일이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잖아요 그래서 TC 본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드는 5분 본드밖에 없는데 더 그것보다 강력한 TC 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서 그거를 이 TC 본드로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최대한 많이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쌓는 게 옆으로 쌓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옆으로 쌓으면 해로 기판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착착착 쌓아가는데 이 쌓기만 하면 안 되고 쌓은 구간에 대해 구멍도 뚫어서 서로 연결되게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멍 뚫는 것과 본드로 붙이는 거 이걸 이제 한미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만약에 반도체 이슈가 계속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일봉인데요 일봉상 봤을 때 급등하기 전에 차트입니다 바로 이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보면 정고점 라인을 딱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과거에 거래안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안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횡보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흐름을 다시 한 번 보면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부분인데 상한가를 간 이유는 뭐냐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물어보셨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많이 사서 간 거예요 너도 나도 사니까 간 겁니다 산대 이슈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슈는 아까 전에 윤수인 멘토께 말씀드려주셨던 바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이슈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하냐 이 부분은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게 더 세다 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간 이후에 다음날 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흐름을 보면 장대 양봉 이외에 돗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돗질을 만들고 해서 더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는다면 4만원까지는 유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4만원이 이탈된다면 안으로 들어오는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차트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흐름이 우한향으로 다시 과거에 횡보했던 이 자리를 회개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5만원 정보천 라인을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돗지 그리고 장대 양봉의 패턴 급등 패턴이죠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는 구간은 4만원이 지지 라인 그리고 5만원이 저항 라인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 잘 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두 번째 특징주 차트 분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도움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멘토님께서 매주 저희가 토요일 딱 하루만 진행하는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슈를 가질 만한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고 종목들 분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이렇게 전문가와 나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매일같이 활용하시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하시는 그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입장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쪽 화면 하단을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계시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또 시장을 함께 이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케어드리고 있는데 QR코드 스킨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터치하시고 바로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QR코드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 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치시고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 명이죠 그냥 그거를 문자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답변 드릴 거예요 라떼 종목 보내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2부 준비되어 있는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부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었고 많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두 분께서 시원하게 아주 등을 긁어주셨습니다 금양 한미반도체 그렇다면 핫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윤수림 멘토님을 통해서 들어볼게요 최근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 이슈죠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맞아요 셀트리온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약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야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좀 이미 철진한 투자철이 아닌가 철진한 투자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주주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던 합병 이슈들 합병 기대감이 이제 공식하게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기업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사실 합병을 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접근을 하는 건 트레이딩의 목적이 맞지 이 합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가가 이 기업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병 추진 이후로 어쨌든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사실 크게 올랐지만 워낙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예전에 사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 생산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합병 이슈가 주가 부진의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이슈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야기 드리기 전에 분식회계 논란 같은 것도 다 해소가 됐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고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펀더멘탈을 좀 훼손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최근에 PBM이라는 시그나 등재에 무쇠한이 된다 지금 현재 복제약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로 이렇게 복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 제품을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등재를 실패를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으로 이미 고질적인 셀트리온의 매출 구조에서 영향력이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플라이마 지금 현재 이런 복제약 제품들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통해서 등재가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진출이 안 된다고 하면 고질적으로 셀트리온의 합병 문제구목을 떠나서 이미 이 기업 자체가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이 이슈가 나타나기가 합병하기 이전인데 6월 28일부터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 이슈가 지금 합병 이슈가 나타나고서부터는 공매도의 세력들이 더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작정하고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최근 들어 움직임에 적극적인 흐름은 그런데도 이 재무제표 또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합병 내용에 고질적으로 뭐 재무가 개선이 된다든지 혹은 뭐 이런 고질적으로 사업 부분이 더 나아진다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합병을 한다라는 게 그냥 이 기업의 정체성이 조금 더 뚜렷해진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뭐 이 자회사의 매출에 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 내부적인 이 매출에 대한 부분과 자체적인 계열사 매출 그리고 뭐 뚜렷하게 뭐 합병이 진행이 된다고 이런 사업 모델 자체가 애초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셀트리온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슈는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도움 주실까요? 네 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사실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단기적인 약간의 파동일 뿐이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 들어온 물량들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뚜렷한 매수세도 아니다 지금 현물 매수세는 사실 일시적인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좀 이 정도로 그냥 셀트리온의 주가 정도 분석 정도는 마치도록 하고 뭐 17만원 구간까지야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야 있다면 그 이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셀트리온 분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프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좀 오르면서 어?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윤수림 멘토님의 말씀은 그래도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또 기술적 분석으로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밀키보이 또 기술적 분석 라떼처럼 부드럽게 분석을 도움 주시잖아요 차대용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셀트리온의 강성 유주분들이 화나면 무섭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또 상관없는 얘기고 저의 의견과는 또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저건 딱 윤수림 멘토만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셀트리온, 나 때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나 때는 바리아로 나왔습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아까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2010년에서 그쯤 해가지고 셀트리온 자체가 굉장히 공매도의 세력을 많이 받았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는데 이때 서정진 회장님께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한테 졌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공매도의 양하고는 또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셀트리온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이 회사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1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본다면 주가가 우아향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양봉 하나를 딱 뽑아내고 돌려나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자세히 보니까 과거에도 이 구간만 나오면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윤수인 멘토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맥 상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기술적 분석 반등이다라고 본다면 18만원 구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박스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과연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합병과 맞물릴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합병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3, 4로 나누어져 있죠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병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8월 중순쯤에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세 개를 다 하나로 셀트리온 홀딩스로 다 하나로 묶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 순서는 이제 헬스케어를 먼저 하고 제약을 나중에 흡사합병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세 개를 동시 합병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어찌 됐든 하나의 홀딩스로 묶여진다면 과연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좀 악재로 나왔었던 일감 몰아주기 분사가 된 상황에서는 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게 된다면 이것 또한 공정거래에 좀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다면 하나의 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리고 이 분화되었던 경영의 어려움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경영이 하나로 모아지면 또 이게 집중적으로 경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합병이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합병이 된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꿈을 먹고 삽니다 종목들은 꿈을 먹고 살고 불확실성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 합병 이슈는 말 그대로 합병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동안의 강성 주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이 신규 주주가 되실 분들이 보면서 합병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기대감을 품고 또 매우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변화는 온다 변화는 오고 그동안 셀트리온이 상승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워낙 시총이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쏙 빼서 코스피로 갖고 간다면 크게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시장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차트로 들어와서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아까 전에 주봉을 윤수님 멘토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주봉을 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쭉 급락이 나오고 나서 계속 옆으로만 흘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4만원 라인과 그 위에 이제 18만원 라인의 박스권 횡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1년을 가까이 1년을 넘게 횡보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이슈 합병이라는 이슈가 좀 시장에 확대가 되고 좀 이 시장에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박스권을 행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본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14만원 라인이 좀 바닷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된다면 한동안은 또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고 이 레벨 다운이 된다고 해도 이 종목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레벨 다운이 돼서 이제 저가를 다시 한 번 저 밑에서 형성하고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14만원이 깨진다면은 이 레벨 다운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고 그 행보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요 14만원 라인이 깨진지 안 깨진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18만원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새로운 큰 시세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만원을 돌파한다면 더 큰 꿈을 꾸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8만원에서 저항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아마 셀트리온 현명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셀트리온 아마 좀 긍정적인 기운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윤수림 멘토님과 우리 차대웅 멘토님 셀트리온 다른 의견을 내어주셨고요 셀트리온 3형제 최근에 이틀간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시름을 많이 앓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들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세력탐지기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만큼 차트 분석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제약주인 만큼 꿈을 먹고 또 오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주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좀 시원하게 어떻게 좀 고민이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핫3 종목 제시해 드렸습니다 금양, 한미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잠시에 돌아와서 2부에서는 우리 멘토님들께서 다음 주에 공략할 두 종목 각각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QR코드 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서 잠시에 돌아와서 종목 이야기 할 테니까요 돌리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